안녕하세요. 벌써 6월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있네요. 많이 조급하시죠? 걱정도 되실 텐데요. 아마 제2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초조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일본어 혹은 제2외국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10월 모의고사입니다. 이렇게 3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 점수 때문에 좀 좌절하고 계속해야 될까 너무 많은 걱정들을 남겨주시곤 하는데요.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 6월 모의고사는 절대로 점수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점수를 많이 얻어야지라는 욕심을 반드시 버리시고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유형 파악해야지라는 결심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아주 흔한 말인데요. 유형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알았다라는 것이고요. 혹시 문항을 풀지 못하고 어휘가 암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에 틀리다 하더라도 아 어휘는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구나. 출제자들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출제자들과의 대화, 보이지 않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싸움은 아직 할 수 없지만 출제자와의 이런 자존심 대결에서는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그리고 진짜 수능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학습에 있어서 아 어휘는 이렇게 공부해야 그런 문항을 풀 수 있지 라는 길라잡이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6월 모의고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강조했었던 일본어의 여러 가지 문항들도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파트별 유형이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형태로 질문을 하는지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강조드렸는데요. 절대로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몇 점밖에 안 나왔는데 라는 것을 절대로 의미를 두지 말아주세요. 일본어만큼은요. 저를 믿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이런 길라잡이와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6월 모평입니다. 아마 설명을 듣고 나시면 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기본 어휘 어휘 암기하고 의사소통을 외우면 일단 점수를 깔고 가겠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문법은 스텝 1과 스텝 2를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속도대로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공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작업 이런 학습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말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9월 모의고사가 되는 것이죠.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들 다 여러분들이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시험지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에서는 절대로 조급함 꼭 버리시고 유형을 파악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지를 받아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은 문법들도 너무 많고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형을 파악하면 좋은지 그 길라잡이를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지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30개의 문항도 다음과 같은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자 보통 문자 어휘,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을 물어보는 문항은 바로 1번부터 5번까지가 돼요. 1번부터 5번 문항입니다. 일단 기본 어휘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스펠링을 물어보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음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한자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절대평가로 바뀌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한자 어휘를 어떻게 히라가나로 쓰는지 여기에 장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6월 모평에서 좀 알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싶다. 나도 몇 개 더 맞추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기본 어휘, 명사, 형용사, 동사들이 되겠죠. 반드시 장음을 가진 어휘들에 집중해서 그 단어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아마 익숙한 어휘들이 시험지에 많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어휘의 양이 너무 방대해요.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의 지난 기출 즉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어휘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빈출됐던 어휘들이 계속해서 빈출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6월, 9월 그리고 수능까지 3개의 시험지 지난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발췌하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타카나 어휘는 예전에는 장음을 가진 어휘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역시 비슷한 글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시, 츠, 또요? 우, 와, 흐 이런 스펠링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어, 글씨 잘 외웠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보통 1번 문항에서 가타카나를 물어보게 되므로 가타카나 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타카나 어휘도 빈출된 어휘들이 계속 빈출됩니다. 따라서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기출 문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이 바로 이렇게 되고요.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이어 같은 경우는 아직 여러분들한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휘력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번 연도에선 어떤 어휘가 나왔고 모르는 단어인데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페이지 아주 넓게 펼쳐지는 6번부터 보통 26번까지가 의사소통과 문화독회에 관련된 문항들인데요.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 인사표현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는 멘트들입니다. 즉, Thank you, you're welcome. 그렇죠. 반드시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인사표현들의 단순한 암기문항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즉, 역시 절대평가의 혜택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노력한 만큼의 점수를 확보해 주기 위한 출제자들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좀 여유가 있는데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암기를 해볼까? 물론 어휘도 좋지만 상황별 의사소통 파트를 집중해서 외우신다면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얻고 또 풀 수 있는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교재의 140페이지부터 상황별 의사소통이 정리되어 있으니 달달달달 외워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관용 표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의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일본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패턴의 말이 있거든요. 역시 우리에겐 아직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독회입니다. 좀 글이 길다 보니 허거하고 안 풀까라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문항들이에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 안에 이 긴 글을 읽고 지문을 통해서 정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고 긴 문항은 되도록 쉬운 단어들, 쉬운 표현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혹은 어떤 옷을 입는지 등등 그런 문화 상식을 기본으로 한 그런 독해의 문항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긴장하지 마시고 긴 글에서 아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봐 주세요. 아는 단어가 나오면 아는 단어 아는 단어 이렇게 아는 단어의 밑줄을 긋는 것만으로도 어느샌가 전체 문장, 즉 전체 지문의 내용이 파악이 되는 정도의 레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도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가 보통 한글로 제시되는 문항들도 많이 늘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직 일본의 전통 아이템 혹은 문화랑 관련이 없는 사회의식 같은 것들을 좀 독해하고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밑줄을 긋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시고 시간 잘 관리하셔서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문화독회 같은 경우는 6월 모평에서 혹시 점수를 많이 못 얻었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6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 9월 모평까지 학습해가는 그 동안에 자연스럽게 확보될 어휘로 9월에서는 아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문법 운영인데요. 우리가 아직 5월달이죠. 아직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이니까 그래서 문법이 아직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예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27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이 굉장히 버거우실 겁니다. 이런 게 있었나? 나는 조사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조사의 용법, 니라는 용법의 6가지나 아, 용법이 있었어? 라는 것들 때문에 아마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 조금 긴장을 하실 텐데요. 역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문법, 문형에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 유형 파악입니다. 아, 새 품사라고 하면 동사, 이영용사, 나형용사죠. 아, 형용사와 동사의 어미 활용을 이렇게 빈칸 넣기로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유형 파악. 아, 뉘앙스? 아직 내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아, 즉 추측 표현에서는 소다, 요다, 라시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의 뉘앙스를 물어보니까 앞으로 접속보다는 그 내용에 좀 더 집중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이죠. 바로 유형을 파악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학습 방법에 대한 각오를 심는 것이 바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문장들을 접하면서 그 안에 패턴화되어 있는 수거들을 알아야 하거든요. 따라서 아마 문형도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페이지 27번에서 30번까지 문형에서는 문제에서는 가장 힘든 파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모르는 문형이 하나 나왔다. 역시 해설강의 보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 파악하기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바로 지난 시험들 특히 6월 모의고사니까요. 6월 모의고사의 해설강의만 여러분들이 살짝 보셔도 아, 이번 시험지 역시 이런 패턴으로 물어보고 있구나. 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성공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어휘가 아직 많이 모자르실 거예요. 시험을 보시다 보면 단순한 어휘 암기, 단순한 의사소통 암기로 점수를 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해설강의를 통해서 기본 어휘와 상황별 의사소통의 암기에 조금 더 집중하신다면 6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어? 만족할 만한 점수도 조금 끌어올리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모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처세예요. 반드시 시험지 아, 못 푸는 문제다 라고 슬퍼하지 마시고 음, 이런 패턴, 이런 질문의 유형이구나 라고 뭔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지를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좋은 성과 거두시고요. 우리는 앞으로 9월 모의고사 수능을 향해서 좀 더 장기적이고 그리고 차분화된 그런 학습을 위해서 화면에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